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짝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이베리코 혹돼지랑 중국당면이랑 콩나물을 넣은 김치찜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무생채 냉이 있어요. 이거는 히비스커스차. 꼬차입니다. 여기는 쌀밥 있고요. 이 김치찜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보고 오실게요. 오늘은IMIK pelo 제가 맛있는ONEY에 줘요. 기름을 Crystal 닭은 가ύ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국물 아 맛있다 오늘 청양고추 5개만 넣고 캡사이시는 안났어요 신랑이랑 같이 먹어야 되서 한번 드세요 아 너무 맛있을까 으흐흐 그 후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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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 때 표고버섯을 넣어가지고 약간 표고버섯이 음식을 더 맛있게 해 주더라구요 육수를 만들어 준다고 그래야 되나 음 맛있어 야 손 좀 쓸게요 밥에다가 돼지고기 촥 올리고 김치 맛있겠죠? 아 고기 진짜 맛있다 동청룡 고추에 콩나물 올리고 김치 아이고 올리고 너무 큰데? 들어갈까요? 한입만 고기랑 김치만 고기랑 김치만 triangles 헤엣 딱 맛있다 아 당면 너무 맛있다. 김치 시스템을 하려고 일본 김치를 하루 받게 내놨어요 음 맛있어 국물 싹 묻혀서 거기에 콩에 주세용 김치에 주세용 모래 면 음 이베리 꼭대지 면 분명히 돼지고기인데 소고기 맛이 나요 신비해 신기해 오세용 음 음 여기 김치 너무 맛있어 음 표고버섯 느낌 잘했다 표고버섯이랑 콩나물 넣더니 김치찜이 되게 시원해졌어요 아이고 좋다 조금 더 맛있더라구요 테 specimen 매우 부드러워요 페허imme 와아 으아 좋다 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와 제가 잘했다가 아니고 이베리코 흑돼지랑 표고버섯이랑 콩나물 들어가고 김치를 하루 숙성해서 넣었더니 좋은 재료만 들어가고 맛있는 재료만 들어왔어요 진짜 맛있네요 시원하고 맵진 않아요 캡사이즈는 안 넣었어요 청양꼬치만 5개 넣었고 맵진 않고 진짜 콩나물이랑 표고버섯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코 흑돼지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꼬숩고 아까는 진짜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호기 같아요 비린내는 전혀 없고 여기에 비린내 잡을만한 건 넣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비린내가 전혀 없고 꼬소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중국당면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시고요 내일도 즐겁게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행복한 하루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안녕 오주 사랑해요